영일만춘구 아지네, 아재요 방래피입니다. 여기가 죽도시장이시다. 죽도 어판다임. 죽도 어판다임. 죽도. 하여. 죽도. 포항 시험부. 죽도 비판다임. 이거 오징 얼마씩 하는거에요? 2만원이에요. 2만원짜리 살이? 4마리 2만원. 4마리 2만원. 몇 얼마짜리에요? 요런거는 3만원짜리, 요런거는 2만원짜리, 요런거는 5만원짜리. 크기에 따라 다르구나. 2만원, 3만원, 5만원. 13마리 1키로 5만원. 세우도 좋네. 세우도 2만원씩 가져가요. 전부다? 예. 더 놔둬요. 3만원? 우와, 이렇게 큰게 3만원이야? 엄청 싸네. 이렇게 싸요. 삼치가 이게 이게 엄청 큰 건데 이거 몇 킬로인데 킬로는 나이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많아 4마리 많아 얘 삼치가 대단히 싸네 죽도 시장 죽도 어시장 그죠? 얘는 고등어 때깔이 좋은데 고등어는 얼마씩 해요? 3마리 만원 한 마리에? 3마리 만원 엄청내고가 2만원짜리 2만원입니다 너무 좋은데 아기가 나왔어요 자연산 볼락이 진짜 좋아요 볼락이 얼만데요 2만원짜리 2만원짜리 2만원에 2만원에? 명탱해도 되고 군유해도 되고 아저씨 마음대로 다여드릴게요 이거 5마리 2만원짜리입니다 다 2만원 주세요 열 마리에? 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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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야지 한번 네 나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 깔치 전문 여기 깔치 전문 전호 전호 갈치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씩 하네요 2만원짜리 아 2만원짜리 차림이요? 고등어 2만원 2,4,5마리 죽도 옷 시장이 가격이 싸네 이게 민원인가요? 민원이요 얼마씩 해요? 2만원짜리 앞에 거는 3만원짜리 아 크게 따라서? 2만원짜리 1만원 얘는 저거 아냐 열 열기 열기는 5,00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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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싸게 부른거 내가? 오징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징어 오징어 어디서 잡혔어요? 동해안요 2만원어치 4마리 4마리 5마리 4마리 5마리 2만원? 크기에 따라 달라요 어우 싸네 죽도 옷이잖아 무지고가 쌉니다 네 무지고가 너무 싼데요 아니요 이거 뭐 뭐예요? 전어 미주구리 하고 뭐라고? 뭐라노? 뭐라노? 못 알아봤겠네 미주구리 전어 미주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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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거야? 이게 뭐 짱사는데 가니 할 줄은 몰라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많이 주면 내가 미치고 이 파는거 아 진짜 나쁘었던데 이거 나쁘었데 이거 아이고 다 아프면 안돼요 안되지 2만원인데 저래가 마 저래가 만원 저래가 만원 아이고 3만원 사는데 그래 이게 마원이요? 3만원 사는데 엄청 많이 주네 이 깔치는 깔치는 어떤거예요? 한번 불러보시죠 요거는 4마리 3만원 4마리 3만원 5만원 5만원 이게 5만원짜리요? 네 제주 은갈치 때깔은 좋네 이 아구 2만원 2만원 3마리 마리당 마리당 1만원 뭐를 같이 이 3마리에 요거는 2만원 주시고요 이 3마리에 그렇다는 소리야? 1마리에 그렇다는 소리야? 요거 4만원인데 3만원 주냐 2마리 5천원 3마리 1만원 이게 뭡니까? 방어예 방어예 방어새끼야? 중짜구나 메레미 메레미 네 맛있는건데 이거 맛있어예 지금 다 최철이라 기름기 딱 찼어요 과는 방어과 방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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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새끼라고 하신대 방어새끼 메레미 메레미 이게 얼마씩 하는거예요? 요거 뭐 5마리 많은데 5마리에? 2마리 5천원 5마리 5마리 방어예 회거리입니다 이게 오늘 잡아온거죠? 5마리 만원 거졌네 2천원씨 마리다 와 여긴 개가 그냥 전시가 되어버렸네 홍게 홍게요 15마리 2만원 10마리 3만원 15마리 2만원 요거 요거는 10마리 3만원 10마리 3만원 요거는 10마리 5만원 10마리 5만원짜리 요거 좀 많이 터요 크기에 따라서 예예예 5만원 예예 우와 자 따라오십쇼 예 좋아요 5만원 10마리? 예예 사가면은 저거는 몇마리 써주세요 저 쌓여있는거 뭐예요? 저 15마리 2만원 이거 15마리 2만원짜리 15마리 2만원짜리 15마리 2만원이요 네 잘생겼네 15마리 2만원입니다 이거 이게 다 살이죠 살은 한 60% 70% 밥달 온게 저 위에 있고 저 위에 있는 저 위에 있는 밥달 온게 100% 밥달? 예 100% 100% 뭐라고? 내용물이 100% 저거 얼마씩 위에 있는 거라고? 저 위에 있는거 5마리 7만원 7만원 5마리 7만원짜리 7만원 이거 홍제는 언제까지 나오는거예요? 사계절 계속 나오나? 계속 나오는데 이제 대게를 잡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어디다가 얘가 들어가요 아 얘들이 이제 대게를 잡기 시작해요 그 비싸진다는 얘기 그치 15마리 2만원짜리는 거의 없다 이게 지금 일본 수출해야되는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먹어야 잘 먹어요? 쪄가 드시면 되죠 라면 끓일 때 드시고 쪄가 먹으면 되고 대게 탕크를 일단 빡스리 해가지고 서울까지 가야 되니까 미국까지 가야되니까 여기가 많아요 요것도 많아요 호발나게 싸네 죽도 오시장입니다. 죽도 오시장이 오징어가 상당히 싸고 대게가 다음주부터 시작이 되어서 홍삼, 아 홍삼이 아니라 홍게 홍게도 오늘 싼. 아구 한 마리에 만원입니다. 그죠? 한 소쿠리 만원? 호발나게 싼 거 아니요? 너무 싸다 집안게가 맛있어. 이거 어찌 해먹어? 물 붓고 발팩 끓이고 얘가 또 끓고 물 한 애가 초간에 찍어 아 우리원에 우리원에 해가지고? 알았어요. 좀 이따 봐요. 다 손질해 주네 만원? 황척크림? 시세가 아우 너무 좋다. 이거 얼마요 이게? 2만원. 4마리 2만원. 이거 3만원. 시세가 여긴 2만원. 2만원 짜리야 많구만. 3만원. 뭐 어쩌면. 이면수가 2만원. 얘는 낙지 아니에요? 낙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2만원. 2만원. 이게 국산이요? 이게 국산이요? 국산마다 3만이만이처럼. 그러니까. 국산마다 3만이만이처럼. 2만원. 2만원. 3만원. 이 꽃게 아니에요? 예. 이거 꽃게. 개는 왜 이렇게 때려? 아니. 이거 잠을 자고 조용하게 죽은 것처럼. 아 잠자는구나. 예. 딱 때려야 이게. 뒤집어 놔서 그렇구나. 예. 때려야 사람은. 나도. 이거는 장이 많고 참 맛있어요. 개가. 껍데기들. 꽃게는. 무슨 곡이야 이게? 뽈락. 전부 뽈락이에요? 예. 이거는 뽈락. 이거는 삼데이. 얘는? 이것도 뽈락. 이거는 거래치. 이거는 자연산 우럭. 우와. 자연산으로 시커멀 좋네. 예. 이거는. 자연산. 참돔. 참돔. 참돔 그러면 얼마에요? 15,000원. 15,000원? 예. 뭐 비싸. 저거는. 이거야. 15,000원. 여기 비싸면 시장에 사나요? 안사지. 싸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전체적으로 싸다. 예. 죽도시장. 죽도시장. 너무 쌉니다. 죽도시장. 너무 쌉니다. 많이 오세요. 꽃게. 꽃게. 꽃게는 여기 얼마씩 해요? 예. 킬로에 얼마? 킬로에 3만원. 킬로에 3만원. 킬로에 3만원. 네. 이 소라는 한소쿨이 얼마에요? 네. 2만원. 요거는 2만원이고 요거는 3만원. 얘도 소라에요? 얘도 소라에요? 얘도 꿀소라. 요한은 백구동. 백구동. 고동. 예. 얘 2만원짜리고? 요거 3만원. 요거 가액이 2만원. 아. 백구동. 아유. 백구동. 도시로 왔는데? 예. 삼아세요. 그게 얼마죠? 레몬가 계에요. 이게 얼마짜리에요. 이거는 6만원. 5만원만 주세요. 아따. 들고 하지도 못하겠네. 이거 잘라야 되요. 그 몇키로짜리에요? 예. 잘라가지. 아이트박스 하시면 됩니다. 몇키로에요? 들어보세요. 내가 들어봐서 알아요. 이게 20키로 넘어요. 와. 엄청 크네. 예. 20키로 넘어요 이거. 원래 6만원짜리? 네. 15,000원 15,000원 내려놓으세요 벌 쓰지 말고 15,000원 15,000원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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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원 크기에 따라 달아주지 부산고 7마리 생물 20,000원 20,000원 6마리 10,000원 6마리 10,000원 6마리 10,000원 6마리 10,000원 이게 10,000원짜리 6마리 10,000원 10,000원 250,000원 олько ext characteristic 20,000원 100,000원 30,000원 300,000원 400,000원 300,000원 몇 마리 500,000원 이거 한 5마리에요. 이런건 어디서 잡아봐요? 받아있잖아. 공예 안받아야죠. 우와... 이게 뭐야? 고래고기야? 한 사라야 얼마? 2만원 3만원 우와... 고래고기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입니다. 얘가 7만원이요? 얘? 고래고기 고래고기는 역시 포함에 와야되네 우와... 즉석에서 지금 손질하고 계십니다. 네 잡수 가세요. 저쯤 죽도 시장이고 이쪽은 어시장이고 신랑하고있는데 빨간색이 변하네요. 색깔이 변하네요. 오징어 바닥에서 막 춤추네요. 오징어가 발짝 발짝 처음 왔는데 이게 헷갈리네 길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엄청 크네 내가 지금 얼마야? 혼자 작셨나? 어 혼자 골고루 조금씩 너무 크다 그 작은 걸로 아니 작은 게 없다 사장님 여기가 여기가 작은 게 없다 큰 거 먹기라서 2만원어치를 골고루 먹을라니까 골고루 섞어드릴게요 전어도 넣고 그래 한 마리 두 마리 됐고 잡어도 넣고 잡어 잡어 잡어? 어 잡어 맛있어 잡어도 회로 먹을? 그럼요 얘는 뭐야? 이걸로 한 더 달인데 이거는 3만원이다 비싸다 그래 요래가 잘 썼잖아 뭔게 내게 줄게 내가 맛술아서 이런다 사장님 지금 시간이 몇시니? 아니 진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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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손님들은 내 손님 아니잖아 맞나? 응 진짜 맛있어 사장님한테 처음 맛있어 아 그래? 응 그래서 내가 그래 이거 끝째가 이거 잡으라고 아예? 요건 잡으라고 전어 방어 방어까지 해가지고 2만원 우리 아준이가 싸게 2만원에 먹어보라고 네 싸게 전어도 좋네 전어도 좋네 고기 내려가는거 아니야? 응 내가 너리밖에 안 돼 응 너리밖에 안 돼 제대로 맛났네 이거 뭐라고 해야돼? 대오카라 대오 일본 네 상가일본데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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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쪽에 어판장에 도지들이 엄청 싸네 보니까요 그렇죠 어휴 난 놀랐어 다른 시장보다 국토시장이 유명하는 이유가 그래서 유명해요 신선하고 싸고 네 맞아요 신선도도 있고 응 오늘 내가 제대로 왔네 어휴 자 오늘 그 죽도어시장에 상가일본데오칩에서 혼자와가지고 이렇게 2만원어치를 싸게 골고루 먹어보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맛을 보고 한잔 잘해주세요 맛이 있으면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네 전국에 편을 좋아하시는 분들 죽도어시장에 오세요 상가일본데오카 대오 정성스럽게 케를 떠서 지금 이제 자 장식을 하고 계십니다 아 이거 이쁘네 마음씨가 이뻐서 얼굴도 이쁘고 어 또 솜씨도 아주 너무 이쁩니다 내가 오늘 줄을 줄을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는지 항상 그러데이 그래요 전화가 썰어집니다 전화를 전화를 지금 우리 사장님이 이쁘다고 하니까 한마디 더 주셨어요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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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저는 안 쓰는 일만짜리 잘 수수 quienes realizamos 수수 수수 가요 초콜릿, 신시박, 축도 호시장, 대부, 성가용이 괜찮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13만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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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